강철 깃발 강철 깃발 강철 깃발 강철 깃발 강철 깃발 강철 깃발 꽤 에이가 지고깃 시발 스톱 스탱 ㅋㅋ 끄덕끄덕 쇼크스 아군이 거점 어드밴티지를 차지했군 C 거점이 점령됐군 A 거점을 무력화시켰고 아군이 거점 어드밴티지를 받았네 좋은 대응이었네 다시 치고 들어가게 D 거점이 점령되었군 C 거점을 함락시켰군 저 내 편이 어드밴티지를 차지했네 D 거점을 함락시켰군 단체를 좁히고 있군 전세를 뒤집게 적군이 C 거점을 차지했네. 우우기가 우리를 정의한 뒤 이 거점을 함락시켰군. 솟구치는 힘이군. 이젠 자너편이 승기를 잡았네. 그런 힘은 그만한 실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큰 위협이 될 것인데. Delphi가 넓은 서운을 납작을 했을때 사납이 됩니다. 이상한 신고를 차지할 수 있으며, 우리의 정병에서 공기와의 정병을 이용하여 적군의 정병을 이용하여 번째로는 구조할 수 있으며, 넓은 그 지점을 이용하여 이 다음은 왼쪽에서 공기와의 정병을 이용하여 왼쪽으로 승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, 어? 맥주의 정병에 맥주의 정병을 이용하여 이 짜리는 한참을 더욱더 훈련하지만, 또 한참을 더욱더 훈련하지만, 내가 또 한참을 더 훈련하는게 아니겠지. 아... 자기가 훨씬 멀어졌네. 잘했어. 음소리가 잦아들었네. 싸움토록 나갈 시간이야. 적군이 A 거점을 차지했네. C 거점을 함락시켰군. 적군이 B 거점을 차지했네. 잘 싸워둬. 좋은 승마로 싸움. 적군이 B 거점을 차지했네. 잘 싸워둬. 좋은 승마로 싸움. 에피소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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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